아 으 으 으 아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네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더블 유언니 먼저 오셨네요 고아 안녕하세요 검은콩이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안되죠? 좀 있으면 되요 출첵 그쵸 음 오늘은 조용하게 원심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또 바로 서야할걸 이렴 장목 자 아 아 아 아 우리 까지 뽑아 아니요 아 오늘도 골슬메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채 감탄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몰카 때리고 있어 출퇴 감사합니다 구아구아구아구아구아 안녕하세요 하나는 완료 이제 몇개 남았냐 치아는 뭐예요 테트리온님 방금 전까지 방송하시는 중 아니었나 알림 떴던데 그리고 보니까 지금 뭐가 안나오나 했더니만 채팅창이 안나왔잖아 아무도 이런 지적을 아시다니 에군 탑타 에군 탑타 이력 장롱 이런것이 왜 이현이지? 왜요? 전에 출석체크 못하신거 아니에요? 오우야야야 언제 방송 켰죠? 좀 이따가 올게요 알겠습니다 어우 유니가 아니야 유니는 오랜만인거 같은데 잘 지냈었죠? 잘 지냈었죠? 자 좋아요 왜 또 고박스로 해요? 오자마자 자 오늘은 재료들을 모으면서 이것저것 할겁니다 조합이 괜찮다구요? 그래요? 괜찮나? 저는 괜찮은지 안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 지금 타이나리를 좀 더 키우고 있거든요 원래대로라면은 신호부라던가 더 키우면 좋겠지만 스토리를 그렇게까지 밀질 못해가지고 휴우님 고아 안녕하세요 휴님은 매방 오시면 고마시더라 여행자가 나이다 여행자가 나이다가 아닌거? 나이다가 있는데 나이다를 안키웠어 나이다를 바꿔서 키울까? 자 똑바로 서야할걸 기운 차리세요 자 울리플고리 자 걷다버렸어요 있어요 있기는 네 나이다를 뽑긴 뽑았거든? 뽑긴 뽑았거든? 버리진 않았어요 안그래도 오늘 자문을 구해볼까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함께 키우는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젤다인가요? 아니에요 젤다는 아니에요 젤다 진짜 살까지 엄청나게 고민중인데 라이다 그러면은 이거 이거 어떻게 어디에 구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미코 뽑는것보다 카즈아 뽑는게 더 이득 아 진짜요? 근데 카즈아는 내일이잖아요 네 이거 어디서 찾는지 몰라가지고 성유물도 아직 안해갖고 후 왜 왜 웃어 아 왜 콜록콜록거려요 자 어쨌든 많이 도와주세요 나이다를 많이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란 말이에요 독감 독감? 어쩌다가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 감기 걸리면 낫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ㅅ 또 숨바꼭질이구만 목소리 돌아왔다 오 화요인이 목소리가 돌아왔구만 이거는 뭐 재료가 있으니까 충분히 되겠지 와 쉬셔야지 그러면은 방송 보실게 아니네 지금 아 IG님 오랜만이에요 고아 안녕하세요 LG님이군요 네 오랜만이에요 원심방송을 잘 안했기 때문에 아마 LG님도 되게 오랜만에 오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치우자 한 번에 치우기 컴의 손이 가네요 웃는정으로 컴의 손이 가다니 바바랏 아 진짜요? 됐어 임무필료 이제 다했어 이제 오늘 그 임류 다 받고 보스 잡고 이제 이럴거야 어쨌든 다 됐다는거 어쨌든 다 됐다는거 별거 하시면 카즈아 재료 화이팅 카즈아 재료는 또 뭐야 카즈아 우루 못 뽑잖아 내일 뽑는거 내일 뽑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엄청 모았어 아 먹자먹자니 코아 안녕하세요 아 요미미코 아 요미미코 그러면 카즈아는 언제 뽑을 수 있는건데요? 먹자먹자니 잘 지냈어요 출책 앞에다가 해야죠 다 없어졌네 자 카즈아 재료 뽑으실 분 이거 원래 그 뭐냐 포인트 쓰시고 하셔야 돼요 아 진짜? 쐈어요 아 그래요 쓰셨구나 엘지님도 쓰셨고 오케이 엘지님도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카즈아 잠깐 기다려봐요 야 이거 근데 스탑워치 스탑워치 스톱 스톱워치로 검색한 경우에는 아니 네이버에서 스톱워치 하면은 바로 스톱워치 하위급 나오는데 그 기능이 사라졌나봐 30분을 잴 수가 없잖아 카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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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들리드아 카즈아 얘가 카즈아예요? 카즈아 근데 언뜻 보면은 박랑자랑 비슷한 생겼다 랑자랑 비슷한 생겼다 머리 스타일이랑 그거 빼면은 랑자랑 비슷한 생겼는데 아 서포터로 3개 전복 아 서포터 진짜요? 비슷한데?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카즈아 재료가 뭐예요? 어디로 모으러 가야돼 따라가겠습니다 이나즈마 오늘은 재료를 모으고 이것저것 모으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셔? 이빈님 이빈님 뒤에 계시나? 왜요? 왜 또 잡나요? 원 린링 과 아니야 저 위에 있는데 아 진짜요? 어 그렇게 말로 해도 잘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면 아래에 있다고 그러고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오케이 확인 마이른상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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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이거 캐셔 여보 이거? 이게 스메르크인가? 맞네 나 이거 어딨는지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이거 3개만 있으면은 나 나이다 포스 있는 나이다 그거 하는거 같은데 절벽 쪽에 아니 아니 근데 내가 이것저것 절벽쪽 가봤거든 근데 안보여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저것도 먹어야겠다 이런데 있었구만 이러면은 나이다가 빨리 크지 어디어디 아 저기? 저거에요? 뭐뭐뭐뭐뭐뭐 나 이거 쓴 적 없는데 거베영꼬 카즈아 뽑으셔 당연하죠 일전에 저기 나이다 나이다 뽑으려다 타이나리 뽑았었는데 이번에 카즈아 뽑으려다 누구 뽑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거베영꼬 165개 아 진짜요? 어디야 어디서 날쌌는데 아 저기구나 오케이 어디 따른거야 아하 어 못먹고 있다 메인캡트 해야죠 해야죠 메인캡트 해야지 으아 우와 먹먹먹고 떨어졌다 야 다행이다 기분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분은 많이 좋아졌어요 흑 흑 흑 이나하지만 안열려있죠 아 이나하지만 안열려있죠 그럼요 안열려있죠 천천히 열 생각이에요 다 먹은거 같은데 지금 더 이상 표시를 안하시는거 보니깐 멀티보다 멀티보다 아 진짜요? 그래도 멀티하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도 따로 하면 되지 아 아 아 우리 이 자식 마이리상 여기가 있나요? 같이 같이 하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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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리 victims 얜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노 beni 하하하 하하하 아이 apartheid 위험한 단어? 어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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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뭐 뭐 누구랑 싸우길래 그러는거야? 도대체 승화에서 아 집안에서 아아 집안에서 집안이면은 으응? 니 꽃은 하미뉴츠 났다고? 누구한테? 누구한테? 아니 갑자기 왜 니코틴이야 갑자기 아무튼 그걸로 네 일 nerv từ 찰진 으응 까르바라카 까르바라카 좋은 물건이 될거예요 다이씨 도대 이런거 재밌 sua 카즈아 카즈아의 자유 카즈아의 자유 시작하는것이 지금 네 무험레벨도 올려야죠 올릴거 되게 많아요 일일캐스트만 하다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죠 그것만으로도 벗쳐가지고 올라갑니다 처리는 했는데 일단 근데 왜 생긴거야 그게 카즈아의 자료 잠깐 오케이 여기 많이 있네 이게 다 카즈아 자료 재료란 얘기 아니야 방 정리하다 아니 근데 어쩌다가 니코틴 나오는거에요 나이다꺼에요 아 나이다꺼에요? 카즈아 자료인줄 알았잖아 좀 기다려봐요 벗쳐 울릴게 있는거잖아 카즈아 이나즈만 해야 엄청나게 되네 돌파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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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치킬을 했지?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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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뭐야 조금 레벨 올려야될거 같은데 이거 쓰기엔 너무 아까운데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레벨 올릴게 몰스터 좀 잡읍시다 몰스터로 몰스터로 찾아봅시다 KKNC가 해주는 데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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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맞네 그러네 라이다를 꺼내야지 라이다가 그치 맞지 그치 천재인데 어 멘티스님 좀 이따가 파티편성 맞아 이거 길게 하면 안되는구나 참 이거 성유물도 나중에 넣어야겠다 조금만 랩업하면 되거든 써보고 싶었다 이 기술을 이 기술을 써보고 싶었어 이제 내 내 캐리게스에 이런 기술이 나와요 이제 이야 멋있는데 멋진데 어 잠깐 뭐 뭐 뭐 시바라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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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는데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근데 공격이 되게 많이 약해 보인다 그냥 쓰는 아 진짜요? 아 지금 나 왜 모이는거야 제가 이번엔 나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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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нет 적응이 여 ar 오 여기 giants 잡아요 잡아요 안녕 에이 whack해 약하잖아 약하잖아 어 뭐 Don't talk. 짝 나read 레벨이 안 오르나? 이제 올랐을텐데 라이덴이 센거 아 진짜요? 아 이거 쓰긴 너무 아까운데 너무 아까운데 4,4,1,9 몬스터 한 10마리만 잡으면 될거 같은데 파란게 없어요 아 이거 씨라고? 이거? 이거 하나 씨라고? 아까웠는데 그랬을 때 몬스터 잡은거였는데 이거 거배연꽃 많이 얻어하네 모자라네 거배연꽃 얻으러가죠 오 멋있는데 화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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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내이타시마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지렛에 김아스 물건이 하나가 하나인가? 뭔소리에요? 마침 옆에 나뭇잎이 있네 아 여기 계시는구나 한곡 연주해줄게 하루만에 바... 오 진짜요? 168개 멋진데? 아 진짜요? 저도 나이다 뽑으려고 10만원 썼다가 12만원 짜리 타이나리 뽑고는 멘탈 나가가지고 일주일동안 원신하라고 이 정도면은 인식을 해야지 인식을 위안해 내일 생존을 빌게요 요이님 근데 도대체 왜 나온거야? 네 그냥 주무셔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왜 그게 나오는지 누군간의 주차층이 농간일 수도 있어 도대체 뭐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눌렀는데? 오 뭐야? 이건 뭐에요? 목요일날 준비고 하실거죠? 그... 아아아아 오오오 그래요? 아 잠깐 일단은 마이르... 마이르산 지렛데키마스 좀... 맞드구라사이 알겠습니다 수업하... 잘 다녀오시구요 그걸로 채집을 할 수가 있구나 나이다 아들... 아들? 그렇단 얘기는 뭐야 여기 공중에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어 잠깐 잠깐 아디아디 아니 왜이래 이왕이면은 그래 이것도 먹자 달령꽃 먹자 신의 눈이나 수정나비는 아아 그래요? 다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네 나이 된 아들이죠 나이 된 아들 그치 어 뭐야 이분 왜이래 캐릭터가 묻혔는데? 이분 캐릭터 묻혔는데? 어떻게 된거야 이 각겜에 캐릭터가 묻혔어 뭐야 이분 캐릭터 뭐야 흐흐흐흐 이분 뭐야 저저거 묻히고 있는데? 어떻게 된거야 손을 손잡고 이렇게 멋진 정치를 봤으면 당연히 자유롭게 바람신 이거는 그냥 바람신이 아니고 그신인데 잠깐만 먹을 수 있는지 보자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쓰려고 준비했는데 왜 한번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오오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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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리고 마일이 이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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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모든 에이바나 그와 도둑 이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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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맞네 거벼용꽃 곧지 곧지 오케오케 이거 못 먹어 나 이거 떨어져다가 못 먹어가지고 다시 온거 아니야 이렇게 먹으려고 근데 이렇게 해도 못먹네 먹네 됐다 일단은 돌파 도파 도파하시마스 하늘과 바다 오케이 도파하노 자이로 아 형광포자 분말 그 다음에 거벼용꽃 두가지 필요한다 큐브 알죠 그 뭐냐 그 뭐냐 초록색 큐브는 타이날인가 무상의 풀 무쇼노 타네 와 날아다닌다 와 날아다닌다 뭐야 안되잖아 뒤에 그거 말고 아하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떼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저 다음에 어디로 해야될지 모르겠어 저 다음에 어디로 해야될지 모르겠어 아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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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떨어져 양자가 많이 답답한가보네 흐흐흐 그게 박난자죠 뭐 네 네 네 전부 다 보인다구 하아 먹었어요 마이로사 니마시타 코치 니바마시타 이 가무 어떻게 날아간거야 일단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보도록 모도리 모도리 마스 뭐야 이 피부는 여기 있어 나나나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10시까지 같이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보여요 어디 가셨지? 뭐야 딴 데로 가셨잖아 고시나리 피하긴가? 어 저기 계신분이 맞죠? 마이너사 아이 니키떼 맛있다 안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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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다시 갈게요. 아니, 왜 떨어졌지? 어, 왜 떨어졌지? 왜 떨어졌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이 거리가 있구나. 곳이라서... 어제에 비하면 텐션이 높네요. 그럼요. 이게 먹었어요.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그래도 10분이나 지켜주셨더라고. 오늘은 재료를 모으는 그런 역할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재밌는 방향이 안될지도 몰라요. 방랑자 엄청 세다. 나도 방랑자 고르고 싶다. 마이르삼과 이르도꼬로 이즈데무 익히 마실. 이따 하나 살게요. 오케이. 열심히 바꿀거거든요. 빛은 나는데 어딨는지 모르겠다. 에이스님.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구할. 보스나리. 아, 뭐야. 왜 점프가 저렇게 돼. 점프포자. 필요했다. 공부 2단. 공부 필요하지. 어디. 어디 계셔. 떨어졌다. 특성같은거 몰라요. 맞아요. 저 특성같은거 잘 몰라요. 오케이. 찾았다. 이거지. 자, 먹었구요. 아리가또. 서버에서 성유물 강화하니까 잘 좋네요. 아, 그래요? 언제든지 성유물 강화시키려면 고스나리 방송에 아니, 고스나리 룸에 오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러볼까? 치피 치와 공공 붙은 방금. 이게 바로 고스나리의 효과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 효과. 오!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왜 떨어진거야 나는. 다시 워프하자. 성유물 무기 순인데. 아, 진짜요? 아, 여기 계시는구나? 가자. 무기 바꿔봐요. 오케이. 그리고 그니까 무기를 안 바꿨구나. 오케이. 잠깐만요. 무기도 좋게 나와야 함. 그렇죠. 알고말고요. 와아, 왜요? 이투맛이니? 코아, 안녕하세요. 릴루 전무 드릴테니 릴루 주세요. 모조리에요. 도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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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쿠오. 도쿠오, 오케이. 미치키마시따. 성인 낙소 serious thtm sau jim gi? 노-보 졌어요? 아 진짜요? 그렇죠. 그럼요. 이게 바로! 그렇죠. 이게 괜히 제가, 스트리머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안되는거, 곧스내기 방에 오시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아 오늘 또 헛소리 늘었다 좋아요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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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여기 여기 어디야 이거 뭐야 뭐지 이거는 술이라뇨 술 안먹었어요 풀샷 아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잠깐잠깐 이거 체력 모자란데 체력 모자란다 아 잔잔 체력 모자라 너무 체력을 막 썼어 그래도 눈동자 많이 찾아가지고 그나마 스테미너 높여진게 이정도에요 지금 한 세번 높였나 여기서 분모는 한번 서야되는데 그래야지 안써도 되겠다 충분하다 됐어 왔다 덕구니 이켜바 인데스까 유러시 데스까 리얼 눈돈자 20개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찾죠? 잘 최선을 다해서 보스나이는 어딨는지도 몰라요 저거 다 그건데 빠르죠? 빨리 갔죠? 마이렌샹 부탁드릴게요 와퍼 포인트가 고찐이 알을까라 뭔들 한개 못찾는다에 걷는다 하나만 못찾는다? 알아요 알아요 이것만 찍고 내려갈거에요 근데 안된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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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체력이 되라 체력이 되라 체력이 되라 체력이 되라 체력이 되라 안된다 안돼 안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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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는 않는다 다행이다 기다려봐요 워프 포인트가 바로 위에 있는데 뭐야 어떻게 하신거야 아 이쪽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아 왜이렇게 쪼끝쪼끝쪼끝 올라가는거 같지? 뛰어 뛰라고 이럴땐 장신인 캐릭터가 역시 필요하긴 해 금방금방 올라가잖아 지금 반정도 반이면은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그쵸 작죠 알고 있어요 어린애 구박하시네 언젠간 잘할 수 있게 곧씨나리 방송처럼 잘할 수 있게 절벽 타기 되게 잘하는거에요 됐다 와 겨우 올라왔네 아니 잠깐 내려가 체력을 체력을 늘리고 좋아 됐어 다시 오케이코 이제 이렇게 가도 돼 충분해 이제 충분해 어 충분한가? 충분해 고치라니 아리마스 하이 됐어 와 워프포인트 찍기 힘드네 이거 진짜 정말 찍기 힘드네 야 멋있다 이거 멀리서 잡을 수 있잖아 재밌겠다 재밌어요 어디갔어 마이르샹토코 어? 랑자 아닌데? 마이르샹토코 엑za 여깋다 여깄다 어 잠깐만 와 와아! 또 떨어질 뻔했네 어 겁에 오고 되게 먹기 힘드네 원숏스킬, 네네네 어딨는지 알아요 원숏스킬을 쓰지 에이 근데 나이다 원숏스킬 좋다 채집하는거 지금 돌파 또 가능하지 않나? 안되는구나 지금 20개 모아야 되고 포자도 모아야 되고 무기도 바꿔야 되고 강화 좋아 좋아 어 뭐야 나 지금 뭐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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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뭐한거야 책으로 된거? 이걸로 하라고? 메시지, 메시지를 받쳐야돼 메시지를 받쳐야돼 메시지를 못 받쳐 뭐가 좋아요? 얘 이거? 리샤꺼 이거? 이거? 왜 근데 3성이 더 좋아요? 4성이 무조건 좋은거 아니에요? 근데 이쁘긴하다 이렇게 보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아 재래가 없잖아요 언젠간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미리 올려놓은거지 뭐 이거 강화시켜도 되는거에요? 나이다는 원숏 마스터리로 씁.. 아 강화시켜도 되는거 오케이 왜? 왜 이거 보석밖에 없어? 다 썼나? 아 진짜요? 마이른 상이 끗도꼬로 익기마스 음.. 마트고드사이 부업인 원숏 마스터리로 가야되는데 무기를 껴줘야됩니다 아 음.. 화이팅! 원.. 원숏.. 원마가 뭐에요? 원숏 마스터리? 많이 들어봤는데 뒤로 따라가기 일단은 엄마와 천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야 이거 못 올라가겠는데 되게 찔끔찔끔 올라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러네 안된다 못 올라간다 제리가 원마였는데 나 모르고 하고 있었는데 봐봐요 이렇게 고피날이 방송 오니까 모르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쵸 히다는 원마 1000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안되겠다 이쪽으로 가자 왜 점점 떨어지는 것 같지? 어쨌든 고피날이 방송 오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알려줄 그만한 지식이 없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오케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일단은 나이다를 최대한 많이 높이고 히익 근데 나이다 이거 저기 뭐냐 필살기 썼을 때는 뭐가 좋은 거예요? 그 집같이 생긴 거 아 있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과를 모르겠네 이거 화려하다는 것만 알지 이거 화려하다는 것만 알지 텐트 뭐야 아 아 저게 나도 저게 날아가고 싶다 아 효과가 강해지는 걸로 아 효과가 강해지는구나 아 좋아 아껴 최대한 아껴 아들과 엄마 새엄마 트리오 뭐지? 이건 뭐야 또꼬 이나즈마 스토리 모른다고 저도 몰라요 저는 아직 제대로 된 스토리도 제대로 안 갔어요 저 그냥 저기 하루 그거 하루살이 비슷하게 그냥 저기 그 뭐냐 그것만 했어요 하루에 일일캐스트? 일일캐스트만 하고 아 둘 다 인형이래요 안돼 잠깐잠깐잠깐 아 오케이 아리가또 아 아 진짜요? 악랭자 되게 좋잖아 아 이는 뭐예요? 먹었어요 아리가또 아리가또 마이네상 쓰고 대신 혼자 할 때 저런 거 찾기 힘들면 원심맵 있게 찾아보면 아 아 인터넷을 원심맵 있게 찾아보면 된다 오케이 확인 근데 근데 그 재료 재료 재료를 보고 그게 어디 있는지 딱 하게 되면은 어디 있는지 딱 뜨긴 뜨더라고 그니까 인터넷에 찾아 쓰거나 어우 나의 나이다가 점점 강해지는게 느껴져 나의 나이다가 점점 강해지는게 느껴집니다 나의 나이다가 점점 강해지는게 느껴집니다 아 여기는 여긴 내가 잘 알지 여기 여기가 바로 그 나이다 저기 재료 모을 수 있는데 거기 아닌가 어 진짜요? 이제 잘 알지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담이야 자 이렇게 효과만 강하게 해놓고 티에 있어야지 야 찌큰찌큰 유망 아 여기구나 흐흐흫흐흫흫흐.. 흐흐흫흐흫흥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다 그 Lewis 왜 하는데 학생들 잡죠 ragt갈llan 한 안에서 28. 제와 함께 두번째 30. 30. 30. 31. 끝! 확장 딜 아주 좋아요 굿! 베리 굿! 아리가또 아 어딜 때리는거야 도대체 라이덴 씬대 경험치 네! 한번만 네! 경험치? 어떤 경험치를 얘기하는거지? 역시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페이몬? 아 페이몬으로? 경험치가 어딨어? 아이고 잠 눌렀다 이걸 누르려온게 아니었는데 일단 네! 업적도 있다 모험등거 올리는 캐스트부터 하죠 그러죠 뭐 이거 일괄적으로 받는거 이거 내가 일괄적으로 다 받아야겠다 따로 받아야겠다 전부 받기가 어딨어? 아니 전부 받기가 어딨어? 전부 받기가 어딨어? 아 우편 이런걸 받아본적이 있어야지 우편이 어딨어? 네! 안받아놨어요 여러분 보면은 같이 받을려 같이 받으려고 시계 위에? 어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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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화면은 우편 잘 안 열어본단 말이에요 어딨는지 몰라요 이게 우편이예요? 이거 이게 우편이예요? 이게 창자처럼 생겼지? 어떻게 우편처럼 생겼어 이게 네 자 일단은 됐고 아닌가? 흐하하하하하 친구 추가 누가 하신듯한데 저를? 어 마이러시 내가 친추 안해놨구나 좋아 일단은 친구 추가가 안되있어서 그동안 내가 해도 못하셨었구나 아 저는 창자처럼 생겼는데 아직 아니군 3피 따라가셈 3피요? 다윗모드에 UID 치면 됩니다 그렇군요 가시죠 어디 날씨가 참 포근하네 고! 고! 하 인생 왜왜왜왜왜 하윤이 무슨일이에요 또 고민거리가 생긴거야? 내가 같이 고민해줄게 뭐야 뭐야 뭔가 뭔가 쓰라듬는거 같잖아 뭐 사라졌어 엄마 아빠 딸인거 같다 충격이 왜왜왜왜왜왜 엄마 아빠 딸 그 다음에 큰 딸 젊은 아빠 젊은 아빠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로 가야돼요? 스팹 아 진짜요? 오오 멋있다 이거 하지만 나도 멋있는걸 가지고 있지 한여름의 정원 비견을 오프 한여름의 정원 비견을 오프 몬드 몬드 아 그러네 10시 지났네 땡땡 점점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10시 지내없 그래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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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지났으니까 다들 나가주시구여 키셨던 분 네 아침부터 싸움이 일어날거 같더니 밤에서 이렇게 터지네 뭔 뭐 도대체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마이루상 감사합니다 오! 맞다! 아까 맛있다 네 대치님 들어오시고요 모험 레벨은 어떡해 혼자서 퀘스트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그건 혼자서 하는 거 제가 따로 할게요 오!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구만 알고 있지 언니 다 여자밖에 없어 아니에요 시간 내에서 화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좌표 찍어놓으면 되겠지 일단은 좋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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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 무쇼노 제가 있는 곳입니다 아 진짜요? 숙제 못하겠다 왜 왜 왜 아니 너무 많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한 번 더 잡고 가자 한 번만 더 잡고 가자 한 번만 더 잡고 가자 진짜 한 번만 더 잡고 하죠 와 근데 진짜 심각한가 보구나 아니 근데 왜 나온 거야 그게 됐다 나왔다 물질이 야 아니 근데 왜 그게 나온 거야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구만 한 번만 더 잡고 하윤이 꺼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윤이 꺼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난 잘 피해 있어야지 해도 안 되겠지 안 되네 한 번에 투자각대를 도와줄 텐데 굿 잡은 거 맞죠? 네 오케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칼셀무드는 그러면 안 돼 호기심이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속세의 주전자 어디 속세의 주전자 어디 뭐 주전자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구 만나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주전자 안에 들어가서 퀘스트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말 걸면은 갑자기 그거 한 번 만져봐라 하면은 하우진 시스템 여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는데 나 속세의 주전자 얻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건 했거든 할머니 통해가지고 주전자를 만지더니 캐릭터가 들어가서 네 했기 때문에 있긴 있어요 멋지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다는 사람 성계에서 뭘 살 아 진짜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퀘스트를 못 깨고 있어요 아 그런구나 신뢰 등급이 될라나 제가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되게 많이 하긴 했어 그 일쾌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가지고 그런 거 많이 올리긴 했거든 근데 일쾌만 하고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나이다 노 자이료 독파 자이료 아무래도 못하는 게 금요일 날은 저기 조카 생일이어가지고 조카 생일밥 사주러 갑니다 이 일이 한 번씩 나오면 아 진짜요? 근데 모든 재료가 그렇지 않나? 전에 누구냐 저기 타이나리도 자료 재료 그 한참 먹었을 때 이틀이 한 번씩 나온다 그래가지고 목요일은요 무슨 방송할까요?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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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쿠키런 킹덤은 하십니까? 쿠키런 킹덤 갓겜입니다 이게 엄청 재밌어요 지웠어요 왜요? 그 갓겜을 지금 고키나리의 전투력이 110이 넘어간다구요 저장공간 이슈 이런 하긴 그것 때문에 좀비고를 내 핸드폰에 전 지우고 저기다 올려놓긴 했지 다른 데다 올려놓긴 했지 포유나 오 포유나 어제 했는데 오케이 먹자 먹자님 시간 있으시면 방송 저 끝나고 나서 포유나 한 두판 정도 같이 하실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녹화해가지고 우리 먹자 먹자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겁의 영꽃 아 진짜요? 기다려봐요 포자 포자도 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면은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은데 귀엽긴 한데 뭔가 강한 것 같진 않은 저 열어야겠다 저 개정지업 새로 만들어쓰요 아 진짜요? 이거는 근데 하면 뭐가 좋은거에요? 몇 번 하긴 했는데 아이템을 수메의 장비는 누굴까? 찌님이 안계시네 그러네 성유물 비경을 해야죠 아 그렇군요 내가 잡아주겠죠? 으어허 봤죠? 제가 찍으니까 바로 바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아 빌룡으로 다시 변호줍니다 아 진짜요? 포자는 더 있나? 아 휘셨구나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하면 되지 같이 찌님 근데 안계시는데? 있었으면은 바로 들어왔을텐데 안계시는거 보니까 뭔데요? 근데 고스나리 아는거 아는거 없으니까 앞으로 질문을 고스님 그거 모르세요? 라고 얘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거 모르시죠? 라고 질문해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잠깐만 일단 4피님 쪽으로 가서 아 진짜요? 설산의 상자 꿀단지 어 진짜요? 일단 어딨어 겁에 온 꿀을 하나밖에 못먹었잖아 왜 두개를 안먹고 페어님 뭐야 뭐야 갑자기 갑자기 페어님 왜 나와 시간이 추가되어 사라집니다? 못먹었다는 얘긴가? 마음 다시릴 방법 마음 다시릴 방법이라 네 바꿨어요 한번 대찌님 다음판에 꼭 바꿔드릴게요 10시 반 10시 반 정도에 바꿔드릴게요 걱정마세요 다 쓰셨거든 대찌님 먼저 쓰신걸 못봤어요 제대로 냄냥님 저기 쓰셨던거 말씀해주셔야 돼요 저 자야하는데 다음번에 저기 곧씨나님 방송 아닐때도 자주 놀러와주세요 앞에언 앞에언님 네네네네네 앞에 글자를 읽는 버티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왔었는데 여기 많이 있구만 멋지군 방송 아닐때 거절하는게 아니고 거절하는게 아니에요 뭐 하고했을때 꼭 오더라고 그래서 거절당하는거에요 저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 많이 먹었어 이거 이정도면 돌파할수 있지 않을까 나이다가 저렇게 쎘나? 나도 잡아주겠어 이야 이야 같은 나이다 짱둥이 나이다로 쎘나 죽겠다 잠깐만 잠시만 허아 야 야 야 안죽어 왜 이렇게 안죽어 빨리 죽어 57 36 다시고 57 이야 잡았다 내가 잡았어 드디어 일단은 3핀잎 2핀잎 쪽으로 가야될 것 같긴 한데 어디계시지? 여기계시는구만 돌파가능할 것 같은데 벌써포자 먹었잖아요 먹었어요 자 제가 멀리 있을테니까 하나 잡아주시죠 난 돌파가능할 것 같으니 돌파를 아직 안되네 포자가 많이 모자라는구나 만약에 이걸 두개로 겹치면 어떻게 될까 이야 더 멋있는데 어 다들 가셨잖아 그러면은 이끼마스 아 아 그렇구나 근데 이미 느낌표로 몇개 뜨니깐 이끼마스 마이루사 아 이와쇼난데 또 좋아 그러면 대찌님 들어와요 빨리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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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아니 그 아직도 해결이 안된거에요? 정리는 끝났는데 네네네 계속 범인이 누구에요 범인 아니 나는 지금 흉고기가 필요한게 아니라고 벗어 포자 분말이 필요하다고 뭐야 아 심리적으로 해결이 안됐어요 누가 범인이에요 도대체 누구에요 범인이 이야 천이 넘어가네 일단 내 내 데미지가 아니고 에이 코코아 자이리오 어 진짜요? 이끼마스 심리적으로 이런 심리적으로 그 심리 잘하죠 어제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아직 힘든게 가시진 않긴 했는데 아 진짜 이게 한번씩 돌아가나봐요 힘든게 범인은 누구에요 결론이 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범인이 누구에요 보시나리가 혼내주게 헛 아 아 바로 발견하고 아 됐구나 그래서 범인이 누구에요 근데 대찌님 안들어오시네 말하기가 싫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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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호기심해서 그럴 수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안돼요 난 고스냥이는 니코틴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색상이 난장판이다 아하 더 심각한거 같네 어머 어디갔어 어 여기에 어어 어어 내가 그러면 작정은 한건데 안 들킬려고 작정은 한거잖아 원래 어어 무슨 많으시겠어요 고소문포자 아직 안되는구만 몇개 남았냐 포자가 아직도 많이 남았네 형광포자 분말이 필요하네 아오케이 한피부는 어딨어 형광포자가 필요하구만 저 오늘 나이다 돌파 많이 해보자 돌파 많이 해보자구 지금 보여요 어디로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진짜요? 이런 욕하셔도 돼 일단은 하유님께서 저렇게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는거 보니까 동생쪽인거 같은데 아 좋구나 추리 실패 추리 실패 추리 실패 버슨몬포자 분말 분말 형광포자 분말이 없는데 형광포자 분말이 없는데 마이른상 이끄바쇼 마이른상 이바쇼니 키마쑤 아 그 합성하러 가면 돼 오케이 합성할 줄 알아요 저 합성할 줄 압니다 이래봬도 합성을 할 줄 알아요 이제 무시 안하셔도 됩니다 이제 합성을 할 줄 압니다 몇번 해봤지 타이나리 키울 때 저기 합성 해야지만 돌파가 가능해가지고 그때 합성 몇번 해본적이 있기 때문에 뭐야 왜이렇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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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먹어주구 얘네는 verein ses 다 뭐야 뭐야 죽었어 الس 와어어어 ネ 어우 나 분명히 우리 나의 꽃분들일 줄 아는데 죽었어 아 일단은 제가 에너지 좀 채우고 난 이런 날씨에 적응됐지만 넌 우산을 쓰는게 좋을거야 야 에너지 많네 안돼 저 이거 때문에 못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못한다고 진짜 오케이 됐어 등판 아 상처 왜요 왠 상처 바람의 상처 죄송합니다 말하지 말걸 꼭 이게 그 머리에 있는 필터가 걸러지질 않아가지고 말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엄청 말하고 있어 뭐야 이거 얘네들 뭐야 왠지 포자를 말 형님 포자 반면을 많이 줄 것 같은 애들인데 뭐야 몰타가 아니잖아 와 내 배꼽 잘있네 와 내 배꼽 잘있네 하하하하 마이리샤 대친에 거기 왜있어요 왜있어요 피어 피어 흐흐흐흐 마일은 장독구 아 최강자 왔다감 아 빨리와 아 여기 계시는구나 같이 계시는 거였구나 자 물 좀 마시고 스토리 엄청 밀어 하겠다 타이날이 등판 등장 타이날이 레벨업이 가능해요 타이날이도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구만 2만포인데 전 여기까지 아 멘티스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자주 눌러와요 아니 여기에 이런 버슨몬포자 이런 것들 다 조합을 해서 현관포자 분말로 얻으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조합은 이따가 제가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네 상점 가봐요 상점 가봐요 에이스님 팔로우 파백칠일째입니다 에이스님이 오래되시긴 하셨지 상점은 왜? 나 진짜 상점은 왜? 상점이 어딨어 상점이 어딨어 공지 상점이 어딨어요 어 어? 가 잘 안가니까 잘 모른다 상점이 어딨어 일단은 8T 설정하면서 나이다로 바꾸고 응 상점이 어딨어 상점이 어딨어 상점이 어딨어 상점이 어딨어 하 상점이 어딨어 물건소 정체에 네 아니 진짜 몰라서 그래요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더스트라이트 네 베네타고 리사가 있네 스타더스트 네 이거 듀얼킨 인연을 사야돼요? 왠지 지금 사야될거 같은 느낌인데 지식의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매길 수 있는게 아니야 나 만남의 인연은 네 만남의 인연은 만남의 인연도 사야되는거 아니야 빨리 알려줘요 하고싶으시면 하세요 왠지 안해도 될거같은 느낌이 드네요 듀얼키 은인인연 말고는 사면 안되는구나 오늘 하길 잘했네 도박 아 해야죠 베리님이 누구세요? 베리님이 누구야 나는 동의하긴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베리님 곧씨나리에요 팔로워하시장님 곧씨나리게 큰 힘이 되구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래쪽이 있구나 갑니다 치유 실패 창 닫으셨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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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뭐 할거 더 남았을게요 데미지 깨져 이정도면은 200정도 넘어오면 데미지 깬거야 아래로 다시 내려가볼게요 상점 더크라이트 스타 교환라이트 아래쪽 쭉쭉 내려가서 그 네 실수를 두려워하지마 실수도 공부에 일하냐 형광포호 작품만 이거다 이거 이거 말하는거죠 그쵸 이거죠 바로 눈에 띄었소 이거 19개 다 쓰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나이다 넌 넌 또 넌 또 넌 또 돌파라기 동요될 수 있는게 돌파하자 레벨업 쭉 하고 좋아 이제 돌파하려면 뭐가 필요한거야 많이 필요하군 이거는 저기 합성하면 되는거니까 빛잇덩어리는 이거는 금방 되고 이거하고 형광포호 작품만하고 거베용꽃만 얻으면 되네 이거는 합성만 하면 되는거니까 재료는 많이 모아놔서 좋아 나쁘지 않아 좋아 나쁘지 않았어 성유물 뭐 성유물 같이 도실래요 심심해서 근데 베리님이 누구세요 네 지금 저 방송 중인데 혹시 방송 보고 계시나요 치유 2차전 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슨이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하는김에 한마디 더 잡고 가죠 저기 누구냐 그렇지 얘 잡고 가자 한번 마일상 모의 지도 이번에는 저는 들을 수 있도록 아... 이렇게 툭한 햇빛이라면 서리꽃도 녹아버리겠지 찾아나고 계십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그럴리는 없겠네 흠... 눌렀는데 으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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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으으으으으으으으윽읍 좋아요 잡자 오케이 레츠 고 이번 나도 도움이 된다 네에에 아 맞다 알게해 네에에에 네에에 자 자 어 대답하느냐고 대답하느냐고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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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오케이 그치 이게 도움이지 큰일 났다 장수꾸바 오케이 뭐야 뭔가 열 열 열 뭐 열 받네요 왜왜 아 네 키 이게 열 받는다고요 왜 대답만 한건데 왜 한 번 더 잡을 수 있다 룰루룰루룰루 어디로 가야되는거요 엄연히 유튜브도 하는걸요 아 그럼 어제 저 컨셉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잖아 어제는 뭐냐 뭐 할말도 없었고 그랬었잖아 이름이 고스나리 그대입니다 고스나리 그 뭐야 그대 그대 그대로 입니다 유튜브 방송은 아직 안하고 있어요 쉬면서 하는것도 좋지만 긴장을 너무 늦춰진 어 뭐냐 동시 송출 할 계획 어 출처 변체다! 오오! 흐흐흫 동시 송출은 할 수 있는데 이제 트위치에서 저기 영상 그 소유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동시 송출 가능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동시 송출이 되잖아 이제 아 이번에는 근데 어떤 상품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포인트는 얼마로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번에는 저기 유튜브 뭐냐 저기 소개하시는 다섯 분 소개하시는 분한테도 할 거니까 난리 났을 텐데 그러면 좀 더 비싸게 해야지 풀셀카 굳지면은 솔직히 할 계획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그 예전에 피규어라든가 이것저것 보면은 그게 꽤 비싸더라구 꽤 비싸더라구 일단은 카카오토 거기에 있는 걸로 해야 돼 대찌님은 여기 왜 가신거에요? 칼림반 또 뭐야? 칼림반 또 뭐에요? 일단 네 돌아오자마자 네 처음 들어보네 기타 이런건 많이 해봤어도 기타도 잠깐 치다 말았는데 아 진짜요? 아직도 그만 들어 본 적 있는데 칼림반 비싼 거 아니에요? 막 저기 막 강남에 강남 학교에만 있는 학생들이 다 들고 다니는 그런 악기 아닌가요 혹시 그러면은 테트유님께서는 강남? 위에로 저렴합니다. 아 진짜요? 근데 뭔질 모르겠어 빨리 풀려라 쿨타임 풀려라 쿨타임 풀려야 빨리 잡는다 연주하는 악기에요 연주하기 쉬워요? 일단 쉬워야 돼 이 쉬운 게임도 이해가 안되가지고 잘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할 시간이 있어야지 무조건 시간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이 수메르 아 손톱 오 손톱 깎으면 손톱이 없는데 어떻게 해문은 좋아요 방금 자리에 뭐 에너지가 다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기분 탓인 걸로 자르지 않고 떼시나요? 뭔 소리에요 떼시나요? 뭔 소리에요 틀 준비할게요 알겠습니다 뭔가 가족 자진 같다 이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가족 자진 찍으려고 했는데 뭐하는 거야 가족 자진 대치님이 뭔 조합이지? 글쎄 뭔 조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면은 대치님이 안보이게끔 점프해도 안보이게끔 대치님은 안계십니다 점프해도 안보여 엄청난 조합 어 대치님이 어디가셨지? 대치님이 어디가셨지? 대치님이 안 보여 대치님은 보이지가 않아 이제 가죠 오케 이끽 마쇼 모을 지도 다이치니 시니 이키 마쇼 몬드 실종 상권 엄청난 조합 이제 나왔겠지 오케이 렛츠 고 잡자 잡겠습니다 잡겠습니다 어디갔어 정황 잘 작음 1 아 2 2 2 2 2 3 고구로사마 되시다 와우 멋져 아주 멋져 돌파 아직 돌파할 수 있는 애가 아무도 없잖아 아 일단 자료 나가시니키마쇼까 모찌롱 나이다 생조노메 나이다 형장 자료 좀 가져가죠 아이고 모으러 가져 한국말이 안나온다 나이다 나이다가 투명 전부다 보인다구 나이다가 세명 흠 흠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잇고 잇고 오오 나이다가 네명 야오 나도 이제 이 나이다의 계열을 뜰 수 있겠구만 아주 좋아 물론 내 나이다가 약하긴 하지만 묻어 묻어가면 충분히 강해져 괜찮아 윗지 윗 아 윗지 윗지 죄송합니다 아 진짜요? 아아아아 아아아아 와 왜그래 왜그래 불안하게 얼마나 기다려야되는걸까요? 열한시 열한시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은 함께 우리 페어님 이게 타임 스토버치가 있으면 괜찮은데 스토버치가 예전에 있었는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원리님 오케이 라이다로만 잡기 굿붕이 구경하러 갑니다 오케이 어 전화도 또 싸우고 있어 이런 아니 불안하잖아 되게 화이팅 진짜 화이팅 진짜 화이팅 QW이하니 까지 좋아요 이거 정신통출 다시 준비해야겠다 근데 내가 잡은 것처럼 아주 완벽했어 아주 완벽했어 같은 나이다야 나이다의 그림자 나도 쪄 볼까? 야 멋진데? 겹친게 멋진데? 아 아 XBS님 오랜만이에요 구아구아구아 오신 김에 출석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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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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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죽었어 네 나이다 뽑았죠 고스나리를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타이나리였으면 멈출 고스나리였으면은 제가 애초에 시작도 안했습니다 나이다 뽑아야죠 근데 되게 약하다 물몸인데 지금 제 나이 나는? 풍요에 해폭탄이 위험 하나씩 먹자 그렇지 여기 아이템이 많을 줄 알았다고? 그렇지 여기 아이템이 많을 줄 알았다고? 이제 플립이 좀 생겨날려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카즈아 카즈아 얘기 나오니까 카즈아 뽑으려고요 굿 11시 네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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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싸움 서브딜러에요 아 그렇구나 서브딜러도 딜러는 딜러잖아 아 그렇구나 제가 잘 키울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군요 타이내에도 겨우겨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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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왜 서브캐가 생긴건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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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좀 도와줘봐요 뭐지? 이게 왜 캐스트가 생긴거지? 아무나 한번 도와주러와봐요 맞다 좋아 덱스 오셨죠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잡아요 이제 나이단 약해져 와 에너지 엄청 많았네 덱스 뭐야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가자 와 진짜요? 원소 반응 어떤 원소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아 게임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좀 아쉽긴 하다 왔어요 왔어요 마이리마시타 와따시가 찌인이 마이리산 이르 도구로니 키마시타 아 이 스킬이 적에게 묻어있지 아 그니까 전기 스킬이 묻어있으면은 적에게 피해를 더 준다 이 뜻이구나 나도 이러면 두배 이러면 두배 이러면 두배 그치 나도 잡는다 왜요 되게 잘 안풀렸나봐 어 베리님 나가셨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달아져 있는거야? 배가 불러 더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얘 배가 부른만큼 빠는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이다 니가 키가 크고 어른이 되면 왠지 이뻐질거 같다 나이다 내 여자친구 아흠 죄송합니다 크면은 네 어 뭐야 서브 미션 생겼다 뭐야 왜 다들 제가 관련한 반응함과 반대방향으로 가시지 이거 일전에 저게 LG님인가 저한테 겐톡으로 줘가지고 원소마다 저기 반응이 일어나는거 다 알려주셨는데 기막에 주실 분 어떻게 선물로 드릴까요? 근데 오늘 도착은 못해요 참고로 내일 도착합니다 내일이 아니구나 모레 도착하겠구나 아니면 이어폰 이어폰 고고 키가 작아서 그런지 수영하지 말아야될 곳에도 수영은 안해 아 싸우고 있는 쪽이 있어 이런 큰일났다 어 헬프 집이 어디에요 찾아갑니다 당신 누구야? 저요 저는 코리안 페이머스 스크리머 죄송합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그럼요 페이머스죠 예 여러분한테 얼마나 많은 페이를 쓰고 있는데 페이머스 맞죠 왜? 이벤트로 얼마나 많은 페이를 쓰는데 당연한거 아닙니까? 예 페이머스 맞지 페이가 그 피에이웨이니다 피에이웨이 예 이 사기진님 출첵 감사합니다 고아고아고아 안녕하세요 대찌님은 뭐야 어떻게 된거야 매번 워프할때마다 옆에서 뛰고계셔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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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지금 싸우고있어 저거 하지마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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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지만 안 도와줘도 되는거에요? 어 얘 생각보다 잘 싸우는데? 아 강제로 끌려가면 이런 젠장 해버렸는데 아주 먼 곳으로 왔어요 젠장 죽으셨는데? 누가요 당연하죠 곧씨네리가 끌려갈 캐릭터인가요? 곧씨네리가 끌려갈 캐릭터는 아니지 아 다 여기 계시는구나 아 다 여기 계시는구나 아 다 여기 계시는구나 아 다 여기 계시네요 아 다 여기 계시는게 하 Så 수고하신리 아 PUMP 영각으로 감격하시다고 비행히 아뽈 Levi 멋진데? 로꼬리 측간 3분 오 좋다 현관 포자분말 되게 많이 나오네 밑집분 죄송합니다 문을 차는데 어우 진짜요? 아니 뭐해 뭐 뭐야 갑자기 왜그래 여러분한테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찰칵 그리고 배경사진만 찍었다고 한다 알겠습니다 대체님 뭐야 에너지 왜 달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죽였으니 만족 야 저를 죽였구만 그러고보니 그거 끝났잖아 다이나리로 바꾸고 마이리상모 고 고고로참아でした 고고로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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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따 아 킬 어떻게 얘기하대 요떼 난데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요떼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일단은 나이다 에너지 좀 먹이고 에너지가 너무 없다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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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마워 빨리 타란 말이야 고마워 고마워 지카이 자 그 다음에 포인트 끼셨던 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포인트 끼셨던 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됐고 큐더블리아님 들어오셨고 타이나이로 변경하고 얘는 활로 업기면 되지 페어님 이제 엄지님만 들어오시면 되는군 아니요 지금은 다 썼어요 지금 엄지님까지 다 끼셨기 때문에 엄지님이 만약에 지금 안 계신다고 하면은 가능하고 뭐야 깨지잖아 그 저 그 혹시 전에 올 때까지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엑시비에스님 뭐 원니니님 시간 좀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오세요 포인트는 끼지 마시고 왜냐면은 바로 뭐야 이 또 원소 반응 일으켜가지고 또 죽이려고 원소 반응 일으켜서 또 죽이려고 지금 어떻게 죽이시려고요 못 죽이지 원소 반응을 어떻게 일으켜 이 상태로 일단은 타이나이라든가 나이다 재료를 좀 얻을 거거든요 형광포자 분말 그 다음에 타이나이한테 뭐가 필요하냐 타이나이한테는 뭐 연꽃 달연꽃은 뭐 어디 있는지 아니까 포낭결정 가루 이건 또 뭐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는 방랑자 난 이 피부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출근을 해야 되어야 그래서 내일은 갈아버려 내일은 오늘의 고생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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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제가 회의식이 그래서 내일은 라이브가 안 될 것입니다 내일은 라이브에 갈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버순무는 다 잡으셨네요 맞아요 다 잡봐 주셨어요 마요리상 파이터 오웬시마스 아 내일 진짜 회식하기 싫다 회식 싫어 회식이 도 무시로 원래 회식하면은 금요일날 라이브도 해야되는데 금요일날 라이브도 못하고 간바레 간바레 화이토 도치데모 도치데모 아 아니지 어느 쪽도 괜찮아요 지금 원니니한테 지금 한국 일본어로 얘기했지 지금 어디 계신거야? 어? 저기 눈이 있잖아 왜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풀 풀 포켓몬으로 부과되는거 아냐? 아 풀 포켓몬이래 저기 잠깐만요 아 절벽이 꽃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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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제 푸켓몬에서 그래요 먹은건가? 먹었네 됐다 먹었으면 됐어 먹었구요 왜요 화요인님 심각해지면 안돼 심각해지면 안돼 에 아 폐허님 따라가고 있는데 폐허님이 막 어디로 가시잖아 멋있다 일로와 내가 잡아주겠어 일로와 제가 잡아드릴게요 걱정마세요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 저 몹들 제가 잡겠습니 어? 뭐야 내려가셨네 네 내려가긴 했는데 예 몹을 잡으려고 갔지만 다시 올라가면 되지 워프에서 워프가 안되는구나 어제 아 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니까 이게 아 이제 그 아군이 겹쳐온다고 얘기해야 되나? 회사일도 그렇고 다른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 안풀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진짜 하필이면 기분도 안좋아가지고 아 얘기하면 또 욕이 나오기 때문에 네 차마 말은 못하겠구 네 차마 말은 못하겠구 네 최대한 욕은 안합니다 그치 그 분야 저기 상자라도 모아주세요 상자 네 상자 혹시 상자 같은데 뭐 있으면은 오 이런거 패어리 갖고싶다 이런거 이런건 현질인가요? 이런거 나도 이런거 갖고싶다 각청, 치치, 모나 왜요? 왜왜왜왜 왜 덜덜덜이야 왜 고 왜 아니 아니 굳이 오늘 해야돼요? 도바? 아니 할거에요? 아니 이걸 해? 하라고? 몇분 계시는데 열두분 계시는구나 네네 아니 굳이 오늘 안해도 되잖아 원심방송도 이제 자주 해야지 주말같은데 방송하면 참 좋겠다 진짜 예 주말방송 때 하면 좋겠다 주말에 아 빨리 방송할 수 있는 날이야 하면 좋겠어 좋겠어 진짜 그래서 주말에 하루종일 이것저것 방송하기 이런거 해보고 싶구 뭐야 쟤 복주같은 캐릭터네 이런 내가 잡았다 이게 바로 폐기 폐하위 택의 폐기지 어우 잠깐만 상자 발견 잡죠 상자 얍 아니 잠깐만 난 때리기도 전에 죽었는데 네 호기신의 포삼이야 상주와 뽑을 수 있는거라 상관이 아 그래요? 지금 투표로 하면은 몇 분이나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열두분 계시거든요 고스 고스 이거 뭘로 해야되 고스나리 어 5성 5성 뽑을 수 있을까요 고스나리 오성을 뽑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영향이 계속되진 않아 당연하지 아 오 4성으로 할까? 4성 이상 그치 4성 이상 4성 2상 절 절대 안 돼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성 이상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을 어 절대 얘는 3성밖에 안 나올까 하시는 분은 2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4성 확정인데 저기요 아 그래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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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 확정이네 몰랐네 다시 포스나리 5성 픽 가능 당연하지 절대 안 돼 어쩐지 왜 이렇게 가능이 왜 이렇게 많나 했어 피지카랑 달라요 아 그렇구나 자 5성 픽 가능 근데 궁금해서라도 치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왕이면은 궁금해서 치치 나왔으면 좋겠다 절대 안 돼가 4명 이러다가 포인트 다 잃으시면 어쩌실려고 5명 그때와 저는 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때와 저와는 달라요 그때 타이나릴 뽑았던 저하고는 다르다고요 자 해볼게요 색깔 달라집니다 노란색 노란색 제발 노란색 아 참 진짜 절대 안 나오네 오 절현 절언 왜 이렇게 책이 많이 나와 절현이 뭐야 활이긴 한데 타이나리한테 주면 어떻습니까 저에게 텔포해볼게요 오케이 절현 젠장 아 진짜 예측 절대 안 돼 아 이 영 그 1%를 뚫지 못했구만 일단은 패원님이 3피니까 3피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죠? 왜 이렇게 멀리 가게 계시지? 설마 또 원소 활 100개 101개 배포가 101포로 어어어 뭐야 이거 왜 이거 이분 왜이래 이분 왜이래 깜짝이야 놀랬네 갓 막 뭐야 뭐야 이거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 밑엔 물인데 물을 이렇게 걸어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곧 끝날거에요 기운 내재요 우리집에 놀러와 우리집이야 우리집이라고 다 잡은거야? 벌써? 해치웠나? 나도 나이다가 있지 이롱 나도 나이다가 있지만 순간 뒷모습만 봤을 때 타이9인 줄 알았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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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요 빨리 빨리 잡아줘 아주 좋아요 근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거야? 아 뭐야 이거 뭔데 이게 떨어져 언제 떨어지냐고 때려도 안죽잖아 왜요 원니님 좋아 일단은 따뜻해지고 있어 좋아 아 요인이 나파한거야 아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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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나아지실거에요 가라 오 형자 오케 오케 됐다 저기도 열었다 됐다 다 작동 오케이 호기심의 포상이야 방금 백찰보 어쩌고 어쩌고 먹은거 같은데 뭐야 마치 잡아달라는 듯한 얘기잖아 안녕 작동을 안하네 안녕 이게 왜 작동이 다 안되..어디야 작동이 다 되는게 아니었구나 20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보니아에게 방송 연장을 해야 되잖아 됐다 화면에 유저 가디언 제가 잡습니다 오 위험했다 오 위험했다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끝 넷 다디언 별거 아니잖아 오 얘네 잡으니까 이걸 다주네 이야 멋있는데 또 뭐 잡죠 또 뭐 잡죠 춥다 밖이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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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아 페어님 아 아 아 아 진짜 추워가지고 저기 가있었구만 아 죽었어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아 페어님 잠깐 거기로 가있어봐요 저도 죽일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원소 반응으로 페어님 일로와요 페어님 안되겠어 페어님 일로와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페어님이 저를 어 산화시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딨어요 어딨어요 일어나라 용사여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는구만 페어님 어딨어요 페어님은 저쪽에 계시는구만 아 진짜 원소 반응으로 죽었어 알았어 저기까지만 가면은 괜찮을 거야 좀만 기다려 얘 아니잖아 약간 딴 데 들렸다 오겠습니다 얼어 죽을 뻔했어요 와 얼어 죽을 뻔했네 진짜 접속 중 안녕 제가 혼자 잡을 게 있는지 볼까요 요 헤헤헤헤헤헿 espaço 가만히 있어예? 야오 좋아요 좋아요 아주좋아요 근데 여기 왜온거에요? 저는 추위피하려고 온건데 패원님 계시잖아 잠깐 불쪽으로 가봐요 패원님 불쪽으로 가봐요 빨리요 불쪽으로 가봐요 불쪽으로 가봐요 빨리 뭐하는거요 빨리 가봐요 빨리 빨리 오라고요 어디가는거에요 지금 불쪽으로 가라고요 불쪽으로 가라고요 빨리 패원님 빨리 절대 복수를 하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가봐요 빨리 패원님 궁금하잖아 제가 제 혀민시.. 제 혀민층 시점으로 보자고 빨리 일로와봐요 어디갔어요 들어가신거 같은데? 안들어가셨구나 패원님 빨리 와봐요 패원님 빨리 와보라니까요 패원님이 죽질 않잖아 아 엄마 안들어져서 저 빡칠텐데 그렇구나 자 잡으러가죠 안녕 같이 잡아요 같이 잡아요 같이 잡아요 우와 파이팅 파이팅 와 일만치 나만 50몇 나오네 그게 와 시 희쳐 맞았는데 에너지가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아 아 QWR님을 못 죽이는 고스네리가 너무 슬프다 된장 QWR님 아니 QWR이네 패원님을 못 죽이는 고스네리가 너무 슬프네요 얼른 죽일 수 있게 열심히 키워놔야겠어요 요리도 해놔야겠다 QWR님 약 20분째 일단은 원니님은 들어오셨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바꿔야되니까 아유 하유님 어떡해 이거 도전이나 한번 해볼까 좋아 도전 이거 한 30초 이내로 끝난다 자 다 잡아요 빨리 빨리 잡아요 빨리 잡는거야 아아아아 아아 도와줄게요 잡아요 빨리 잡아요 그렇지 그렇지 사라졌습니다 자 누가 남긴 선물일까 누가 남긴 선물일까 어? 좋아요 일단은 저기 원니님이 들어오시면은 닉네임님은 교대를 하셔야 되고 반짝이는게 이게 어디있길래 이게 눈이잖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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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는거야? 보통 이렇게 되면 위에 있어야 되는게 정상인데 왜 원신챗 보고있잖아 아 아 원 니니원 하하하하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그렇군 여러분 자 이제 저기 닉네임님은 교대를 하셔야 됩니다 엑시비 뭐냐 뭐였죠? 엑시 엑시 뭐였죠? 아무튼 네 엘리크님 말씀하셔요 왜 이젠 왜 학원 문제 때문에 싸우는건데 아 원래 예 그 네 싸움이 번지면은 한없이 번집니다 이러다가 이제 진짜 사소한거까지 올라갑니다 두시간동안 고스네리 방송보는지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자세에요 아 그래요? 난 죽지 않지 이런 원소 반응가지고 고스네리가 죽을거야 생각했나? 아마이데시네 원소 반응! 잠자 죽여봐요 죽여봐요 빨리 저 여기 진짜 죽여봐요 빨리 죽여봐요 뭐 죽이죠? 태원님 원니님 원니님 왜 이렇게 좋아해요? 좋아하지마요 이분 이분 이분은 좋아하시면 안돼요 이분 이분 나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재밌음! 감사합니다! 재밌다는 얘기가 곧 스티머에게는 아주 엄청난 칭찬이죠 일단 타인아이드로 바꿔야겠어요 끝나고 나서 주무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포유나 두판정도 하시죠 오케이 놀리는게 재밌다고 지금? 오케이 안죽잖아 안죽네 와 안죽어 아 물론 죽이려고 그런건 절대 아니고 제가 가면요 금방 죽어요 봐봐요 여러부 아 곧스티머님 엄청 피곤해요 엄청 피곤한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스크리머의 이게 스크리머의 이게 그 뭐냐 뭐라 그러죠 인생인데 스크리머의 인생 헬라님 출첵 감사합니다 싫어 오랜만이네요 잘 오셨어요 요새 학원 지금 끝나시고 오시는 길이구만 어 저기 눈 있다 저거 먹어야지 재밌는 방송 고수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젠장 왜 못 올라가지 프레카다 왔는데 아니 프레카다 오면 안되지 왜 그래요 고수나리 갓방송을 한세 이벤트 랭킹 아 그러면 할만하지 저는 지금 강원도 어딘가 아 진짜요 저는 지금 서울 어딘간데 어떻게 올라가는데 여기 어 원니님 돌아가시는 걸 내가 봐야되는데 두 눈으로 rene 빰 빠라밤That 젤벽으로 올라가면 됐잖아 학교에서 놀러갔어 아 그렇구나 저는 서울 어딘가 아시아 어딘가 거주 전 지구 어딘가 지구 어딘가 거주 중 설악산 어 그러면은 게임 못하잖아 설악산의 컨디션이 최곤데 컨디션이 최고야 되는데 근데 집이 어딨지 여기있다 오케이 괜찮아요 안돼요 산은 진짜 컨디션이에요 게임 저런 몇판 하시다가 늦게 주무셔서 못 가시면 어떡해 뭐야 다들 따로 노고 계시잖아 고스티나님 도와주지 않으시고 이분들 뭐하고 있는거야 지금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가보자 한번 이번엔 무슨 문제인가요? 이분들 또 불 앞에서 뭐하고 노고 계시겠지 또 뭐해요? 자 여기 앞에 가는 순간 앞에 가는 순간 죽습니다 편이면 안죽어 안죽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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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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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터볼 아 어디야 자작체보 근데 체보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화요인님 그건 궁금하다 체보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에너지 자동으로 채워지는거 아닌가 이거 오케이 맞네 가봐요 이제 저는 에너지가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죽지가 않습니다 오 잠깐 죽을거 같애 와 와 와 여기 그냥 10천만 지나가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저 봐요 이제 이렇게 걸을게요 걸어서 한번 가볼게요 아 잠깐 에너지 채우고 걸어가겠다 잠깐 기다려봐요 과연 걸어 이쪽으로 걸어갔을 때 고시나리는 죽는지 안죽는지 한번 실험해보기 위한 운명 요리도 따로 해야겠다 자 이제 걸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고시나이는 이쪽으로 걸어가는 데 죽을까? 걸어가는 데 설마 죽네 피파하러 가겠습니다 피파 재밌어요? 걸어가면 죽는구나 걸어가면 죽는다는거 확인 풀피어도 걸어가면 죽는다 확인 아 진짜요? 그럼 금방 죽네 난 4방이면 나 죽네 4방 5방 이번엔 뛰어가 볼테니까 잡아보세요 이번엔 뛰어갑니다 이번엔 뛰어갑니다 뛰어갑니다 과연 타이밍을 맞춰서 고시나리를 죽일 수 있을까? 못죽여 여러분들은 못죽여 못죽여 봐봐요 이렇게 뛰어가는 거는 샥이죠? 네 지령을 할 수 없을걸요? 이렇게 뛰어가 보겠습니다 잠깐잘깐가잘깐잘깐잘깐잘깐 아니 일단 됐고 폐언니 왜 폐언니 왜 도망쳐요 남자답게 도망치는거 아닙니다 폐언니 여기 올라가 계세요 아 그렇구나 남자답게 올라가 계시라구요 이건 못해요 젠장 불을 끌 생각이다 이분 불을 끌 생각이야 저 고민거리가 생긴거야 내가 같이 고민해줄게 불을 끌 생각이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 되잖아 내가 여기 있으면은 안죽을거잖아 봐봐 안죽잖아요 헤헤 내 인원 꽉 찼어요 일단은 뭘 부터 뭐를 해야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그만 놀고 골세이 좀 도와줘요 아니 놀고 계세요 그럼 차라리 나 지금 업적이 있는것 좀 다 받게 차라리 업적 다 받아야지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요? 엄청나게 많죠? 이걸로 엄청나게 원석을 얻었을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 얻었다 됐어 다 얻었어 굿! 핫패드샷 잘 안보이지? 더블킬 트리프킬 쿼드킬 혼자서 다른게임하고 있네 복신나리 어? QW이니 죽일수 있는지 좋아 죽어라! 죽어라! 죽어! 아싸! 결국 폐들어왔어요 잘 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QW이니 내가 때려보고 싶다 아쉽네 진영 열쇠 어떻게 확인해야돼 나 열쇠는 그때 다 써가지고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아 있다 진영 열쇠 하나있다 하나있네요 하나있어요 와 이러면 나도 바꿔야되잖아 타이날이 타이날이래 바꿔야되잖아 나도 바꾸지 않으면 나도 신호부 신호부가 되면 패드 멈춤 이런 지금이 기회인데 이왕이면 여기 불앞에서 멈춰주세요 언니님 이왕이면 불앞에서 멈춰주시면 안돼요? 지금 패드 멈추고 다시 접속하는 순간에 고시나리가 재밌게 해드릴텐데 주님 곁으로 해이 헤이 요 나도 있지 그 캐릭터 하지만 난 그 캐릭터로 바꾸지 않을까 얘는 피슬 도리 피슬 얘는 뭐냐 저기 조타집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랑 똑같다 역시 나이다가 좋아 근데 우리 뭐하는거에요?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도망쳐야지 어차피 뭐 고스네리 안따라올텐데 뭐 근데 지령 열쇠 하나 쓰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지령 열쇠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지령 열쇠? 머리에 버섯이 자란대요 말이 되는 소리에요 저게? 싸움은 종료요 화요일이 수고하셨어요 화요일이 그 싸움을 하는것 보다도 싸움을 지켜보는 쪽이 더 피곤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푹 준비되요 진짜 물론 마음적 심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챗 보고있어요 와 근데 얘 체줄이다 체줄이다 바람 체줄인데? 체줄이 바람인데? 얘는 누구에요? 근데 우리 뭐하고 있는거야?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네 저 보고있어요 챗 챗 보고있어요 흑 흑 흑 흑 흑 난 항상 당신을 흑 eternal 보고있어요 흑 흑 보스님 챗! 네 챗! 보고있어요 네네 채 챗 챗 챗 잘 되죠? 외천이에요. 외천이에요. 지령 열쇠. 네. 지령 열쇠. 하나.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있어요. 뭐야. 개를 못 쓰잖아. 한 개. 와. 개를 못 씨네. 어쩌지 왜 별표인가 했어. 리월? 아니. 보면은. 리월세. 리월. 맞네. 리월 지형의 감시 열쇠. 얘 리월입니다. 리월. 열. 백. 한. 개. 따라오시죠. 어디로 가요? 원니인이 어딨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직 안 가셨구나? 여러분들이여 내 시중을 들라. 내가 왕이로 조이다. 내가 왕자에 지금 앉아 있느니라. 니니원님. 패연님은 내 말을 들으라. 당장 리월 열 개를 찾으러 가시라. 좋아요. 선 말고 다른 얘기가 없네. 근데. 저거 선 얼른 지워야 되는데. 다른 얘기 하실 분. 제 방식 보고 계신 분. 아무 얘기나 좀 해주세요. 저 선 좀 없애버리게. 마치 고신여기가 선만 넘고. 게임 끝나는 것 같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다른 선을 남기지 말고. 네. 다른 선을 남기는 뜻이 아니고. 그 선 남겨져 있는 거를 사라지게끔. 다른 채팅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따라가고 있긴 한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찾았다. 열자. 안녕. 싸우고 계시고. 저에게 모든 경험치와. 선 다른 채팅. 똑같잖아. 결과는. 결과는 똑같잖아. 다 먹었지롱. 이런 열쇠는 어떻게. 일단 나중에 유튜브 보고 찾으면서 해야겠다. 안되겠다. 이제 원래. 원래 유튜브 이런 거 잘 안 보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면서 해야겠다.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둘러볼까? 이걸로 운명은 정해졌다. 혼란 할지. 혼란 할지. 혼란 할지. 좋아. 됐어. 치트키를 썼습니다. 치트키를 썼어요. 지금. 복수나리 치트키를 썼습니다. QW이니 현 다르 채팅 선이라니 어디까지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레벨이 낮아서 어쨌든 안될텐데 다인도전 다인도전도 된다 69 오케이 같이 하시죠 아..잠깐만 됐나요? 이거 처음 해봐 방송 역사상 이거 처음이야 다 됐어요? 도전 시작 근데 필요 없는데? 가시죠 잡아보죠 별거 아니잖아 금방 잡잖아요 이거 자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와요 360초 내내 왜 안잡아? 왜 안잡아? 너무 쉬운가? 여러분들한테 저한텐 되게 어려운건데 아 축제가 있어 이 런 축제가 있다니 너무 쉽구만 느닷 도전 성공 너무 쉽구만 하나만 음 나쁘지 않구만 이제 그 다음 레벨로 되나? 깼으니까 그 다음 레벨 되라라 어 재밌다 고생도 많이 얻고 다임모드 도전도 있네 그 다음이 되나? 안되겠지? 모험 레벨 올려야죠 이래서 모험 레벨 모험 레벨 하는구나 오케이 이제부터 올리면 되지 다른 데 또 어디로 갈까요? 이거 일단은 다 써야돼 이거 레지는 다 써야되기 때문에 다음 갈 곳 돌파 퀘스트 그쵸 돌파 퀘스트도 해야지 어디로 가요? 고씨 빼고 다 밖에 있을까요? 누구예요? 페어님! 아니 페어님 근데 배신감 드네? 네 야 고씨 빼고 다 밖에 있을까요? 뭐예요? 나 지금 봤어 나 지금 근데 왜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출퇴근 지하철에서 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쓸 때 아! 저기 그거 잡으러 가자 얘 잡으러 가요 얘 어딨냐 어딨냐 어? 어디 갔지? 있잖아요 쟤 걔 누구야 걔 이분 뭐야 깜짝이야 들렸네 히히히히히히 스트리머는 말이 된다 히히 위험한 발언이죠 굉장히 시청자가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 이제 이것도 골스나인이 혼자 골스나인이 혼자 남겨놓고 그냥 하죠 하면 이런 식으로 구경만 하죠 이러는 거 아니야 또? 히히히 히히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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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와요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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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머 저격러를 역저격하는 사람 누구예요? 히히 히히 누가 역저격해요?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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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고 있어 좋아 제가 깨웁니다 용사님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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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님님 비해 있어야지 도망쳐 도망쳐 아니 왜 도망가는거야 나도 도망칠거야 도망칠거라고 도망칠거라고 아까 전부다 데미지가 많이 안나오는구나 이라고 얘기하자마자 네 데미지가 나왔고 도망칠거라고 도망칠거 허옹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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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히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분쟁을 멈추는 넝쿨. 오 좋아. 아주 좋은 아이템들이 나왔어. 지금 14개밖에 없잖아 이제. 이제 슈슬 여기까지 할까요? 이제 우리 할 거 없잖아. 고시나리가 이제 개인 퀘 하는 것밖에 없잖아. 이제. 자. 고시나리 집이에요. 어서와요. 고시나리 집이에요. 어서와요. 여러분 고시나리 집이에요. 화려하죠. 단점이 있어요.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지거든요. 젠장. 이 많은 집에 제 집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젠장. 저 질문이 있어요. 뭔데요? 고시나리는 왜 이렇게 잘 생겼나요? 아하.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매검. 매검은 누구.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매검이 뭔지도 모르는 일인데. 뭐야 얘는 누구야. 그 와cca. 일단은 내일 방송도 하면 좋겠지만 내일 방송을 못하니까. 내일 회식 맞아요. 흐흐. 아어우. 으어어어. 일옹 회식 싫습니다. 대신 가줄 사람 are万 digits입니다. 메뉴 고깁니다. 대신 가주실 분 아 대신 학생분들은 안돼요 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안돼요 학생분들 아니신 분들 모집합니다 내일 지중해들라 잘 다녀오세요 모은 다녀올게요 마치 유언같잖아 쉬워 일단은 이제 덜탕 이제 단체 캐롤 할건 없으니까 오늘까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할게요 내일은 참고로 방송이 없구요 모레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구요 다들 제 방송은 보고 계신가요? 뭐라구요? 안보고 계신다구요? 유튜브 구독 아직 안누르셨다구요? 얼른 구독 눌러주세요 고추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추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추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모레 방송에서 업 했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잘자요 고추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추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추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추나리에게 큰 힘이 되요 고추나리에게 큰 힘이 되입니다 best perce GAF 먹자 먹자 딩 먹자 먹자 딩이요 오케이 친추 해놓겠습니다 약속은 지켜드립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